석양이 지닌다 모하 그나저나 방제 진짜야 한중일전을 한다고 멤버 적게 멤버 나 그리고 블랙워크 태민구팔 악한 요렇게 출전을 하게 됐어 형 사고칠 것 같아 걱정돼 아니 진짜야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라고 왜 나 감격이야? 감격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걱정을 해야지 이 옷 입고 나간다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화면 이 옷 입고 나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 옷을 입고 한중일 대회를 나가 근데 아직 신청만 해놨고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태민이 태민이랑 블랙워크랑 이제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말해봤어 걔네들은 이미 그 대회를 알고 있고 그냥 팀원이 기절시킨거 확킬만 해 그래도 팀으로 나가니까 다행이야 형 확킬충 보여줄거지 선수들한테 확킬 가르쳐줘 그거만큼은 형이 1인자일거야 솔직히 그거는 자신있어 확킬만큼은 자신있는데 그거를 가르쳐줄 상황이 나올까? 나는 1킬만 해도 아 진짜 나 1킬 장면 캡쳐해가지고 액자 만들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솔직히 게임 강국이잖아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거 있잖아 전세계 대회에서는 떨어져도 된다 하지만 한일전 한중전 게다가 한중일 거기서 우리가 떨어진다? 용납할 수가 없거든 한일전에서 졌다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펍지가 주최하는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앙꼬미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저러고 가면 일본 선수들이 같은 팀인줄 알고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야 너 그거 일본 선수 비하냐 아니면 재미TV 비하냐? 무슨 비하야? 내가 볼때 비하 발언인데 일본 선수를 비하한거야 아니면은 재미TV를 비하한거야? 내가 볼때는 재미TV를 비하한거 같은데 나보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일본 혼연 아니냐고 나 일본사람 아니야? 나 한국사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명 일곱명 중에 한 명만 함 한 명 야 야 됐다 잘못 내렸다 잘못 내렸다 잘못 내렸다 잘못 내렸다 잠깐만 총 총 총 토미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토미 이건 개 쓰레기 오빠 흑발하니까 얼굴이 잘생겨보여 황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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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98 팬분들 블랙워크님 팬분들 아카님 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1인분 할게요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너 조용 안하나? 컴퓨터들 어? 이 정도 에임이면 괜찮지 않아? 괜찮지 이 정도 에임이면 다 박혔지 맞지 봤나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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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잠깐만 확킬 해야 되거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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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웃긴거 형 얼굴 말하는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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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어어 헛나 심장 심장 헛나 심장 아파 헛나 백은 못하겠어 백은 너무 어려워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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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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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되게 잘했다 요대로 대응하고 사람들 첫 총 미션 첫 킬 킬 킬로그 첫 번째 등 무기로 치킨 먹기 탑3 가기 미션 레츠 겟잇 얘들아 킬로그 봤어? 첫 번째 총? 첫 번째 아 리볼버였어? 리볼버 보는 사람들 많네 또 좀 애들이 많이 봐야 될텐데 리볼버 나오면은 바꿀게요 알겠죠 알겠죠 어쨌든 그걸로 최대한 치킨 먹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도 홀로그램도 못 껴? 아 개 쓰레기 야 맥크린은 이걸로 어떻게 치킨 먹냐 어? 뭐야 아냐 끝이야 요까지만 가면 돼 에잇 여보 메인 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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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이번에 마지막 코인이에요 초청 미션 갑니다 얘들아 혹시 초청 킬러고 본 사람 잠깐만 타임 온라인 수업 잠깐만 얘기 그만하고 초청 킬러고 본 사람 있나 있어 있어 말해봐 아무도 없지 아무도 못봄 베리라고 봐봐 달라 얘들 권총임 엠포 움프 못봄 저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초청 엠포입니다 오 그 와중에 본 사람 있어 얘들아 엠포라고 채팅친 사람과 곽희정씨한테 박수 세번 시작 여기 밑에 있다가 자기장이 밑으로 걸리잖아 무조건 내가 치킨이다 뭔 말인지 알지 잠깐만 자기장이 밑으로 걸리잖아 무조건 내가 저기 있다 혼자일까 뒤에 따라오는 한명 있네 세명 오케이 냅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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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쟤네랑 나 포함한 네명이잖아 그럼 나머지 네명이 더 있단 말이거든 오케이 싸운다 오케이 싸운다 싸울때까지 기다려 서로 불고 뜯어야 돼 기다려 아 3대1이다 아 3대1이다 아 3대1이다 도 Ethereum 에不過 까 roller 죽지 쏘 지에 쏘 추리 대 fires 조령 진짜 한 명 바로 앞에 한 명 마지막 한 명 나이스 와 와 와 와 얘들아 잠깐만 내 심장소리들게 얘들아 내 심장소리들리나 잠깐만 잠깐만 동따까만 동따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그럴거같은다 가자 안녕하십니까